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차량 내에서 에어컨을 틀거나 창문을 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 중 창문을 여는 경우 운전석이나 보조석에서 창문을 열어 직접적인 바람을 막기보다는 뒷좌석 창문 하나만 여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인하여 최근 새로운 문제를 겪는 사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주행 중 뒷좌석 창문을 열었는데 두두두두 하는 불쾌한 소리가 들었다는 경험담이 각종 자동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붉어진 제네시스 GB80과 G80에 이어 이번에는 제네시스 GB70의 공명음 이슈가 붉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네시스 GB70 차량의 공명음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기에 앞서 먼저 확실히 말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순히 제주사와 유저 간의 싸움을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발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제주사는 빠르게 내용을 수집하고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번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붉어지고 있는 제네시스 GB70 차량의 공명음은 특정 파워트레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네시스 GB80 역시 특정 파워트레인이 장착된 차량에서 특정 조건에 부합이 될 경우 스티어링 휠이나 차체에서 진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GB70과 GB80 두 차량 모두 2.5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스마트 스트림 2.5 터보 가솔린 엔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제네시스 GB70 차량의 공명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저-RPM 진동 및 공명음이 발생이며 두 번째는 창문 및 도어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 발생하는 공명음입니다. 물론 공명음 발생은 주로 운행 중에 발생하게 되며 특히 트렁크를 열었을 때 공명음이 더 크게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네시스 GB70의 공명음은 단순히 GB70 차량에서만 한정된 문제일까요? 공명음 이슈는 제네시스 GB70 뿐만 아니라 소렌토, 그랜저, 올류 K7 그리고 카니발 등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 공명음이 부각된 차량으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그랜저 HG와 산타페 두 차량이 있었는데요. 물론 제네시스 GB70의 공명음 문제는 모든 제네시스 GB70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이야기와 제네시스 GB70을 타면서 공명음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네시스 GB70은 아니지만 진동과 공명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사례를 통해 제네시스 GB70 역시 공명음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그 밖에도 제네시스 GB80과 기능적인 부분을 비교를 통해 공명음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노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소음을 저감시켜주는 휠을 제네시스 GB70에도 장착함으로써 공명음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부터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해결점을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들을 제조사 측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으며 이를 통해 앞서 설명한 첫 번째 사례인 저-RPM 진동 및 공명음 발생을 겪은 차량을 합동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문제의 차량에 대한 합동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합동검사에 참여한 제네시스 GB70 오너분의 의견을 통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앞서 제네시스 GB70 차량들 중 공명음이 발생하는 차량은 2.5 터보 가솔린 차량에서만 발생하게 되며 공명음 조건 및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30분 이상 주행하며 에어컨 및 히터를 킬 경우 공명음을 심하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ISG와 오토홀드를 오프로 할 경우에도 공명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해당 증상이 사라지는 조건 역시 있었습니다. ISG는 오프 상태이지만 오토홀드는 온 상태가 될 경우 공명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밖에도 주행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변경할 경우 공명음이 사라진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전자기기 등의 추가로 인한 출력 부족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해당 차량은 순정 상태이며 빌트인 캠은 장착되었지만 별도의 보조배터리를 추가하는 외에는 별반 다를 게 없는 차량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이번 합동조사 외에도 문제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찾기 위해 전문 업체에 맡겨 방음 처리도 했으나 증상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철이나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발생되던 특유의 쿵쿵거리는 느낌은 많이 사라졌다라는 후기가 있어 또 다른 눈길을 끌게 되었는데요. 그 밖에도 머플러가 범퍼 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배기음 및 배기압이 범퍼 안에서 돌고 돌면서 공명음 또는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바탕으로 교체 및 연장 테스트를 진행을 했음에도 증상의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지만 결국 찾지는 못했다고 전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 단순히 그 시점에 생산된 차량에만 속한 건 아니듯 싶습니다. 최근 7월 5일에 출고된 2.5 터보 차량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줬습니다. 제네지스 GB70 차량을 타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공명음이라는 이슈는 그리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2.5 터보 가솔린 차량을 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본인 차는 괜찮은지 한 번 더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도 제네지스 GB70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